오늘은 클로저입니다. 클로저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로저가 그동안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답 한번 하시죠. 내가 잘 모르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바스크립트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한 데는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함수가 add1이랑 add2 이렇게 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매개변수 a랑 b를 받아서 더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add2 함수는 여기서 조금 다른게 있습니다. a랑 b를 더하는데 위에 선언한 포이즌 변수 있죠. 이것도 같이 더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왜냐면 포이즌 변수는 값이 0이니까요. 그러다가 몰래 이 포이즌 값을 3으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6이랑 10이랑 더하면 20이 되네요. 프로그래머 여럿이서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포이즌이라는 걸 잊는 줄 모르고 add2 함수를 잘 쓰던 중이었다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어... 여기서 외부에 있는 포이즌이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쓰고 있죠. 이 외부 변수와 함수를 합쳐서 보통 우리는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이렇게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바로 클로저 함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add1 함수는 겉으로 봐서는 독을 품은 클로저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함수 내부 코드를 보면 이렇게 a랑 b랑 더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죠. 순수한 함수 그 자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긴 건 두 함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함수 하나는 속에 위험한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클로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자바스크립트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로저라는 개념이 익숙해지려면 어떤 게 클로저고 어떤 게 클로저가 아닌지 구경을 직접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보면은 그냥 뭐 함수든 화살표 함수든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은 클로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이미 모두 클로저라고 말해도 딱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주변에 다 클로저 밖에 없는데 클로저는 뭐고 함수는 뭐고 따로따로 생각하려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살면서 클로저만 보고 살았는데 클로저가 아닌 게 있다고 아무리 설명하면 뭐하겠나요?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겠죠. 여기 add2 함수를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에 있는 포이즌 변수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히 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기능을 지원하기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원래 함수라는 게 이렇게 바깥에서 아무거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클로저 함수랑 일반 함수랑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규칙상으로 말이죠. 비슷한 기본을 자바스크립트 한번 내보자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규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위에 capture라는 데코레이터를 한번 붙여보는 거죠. 여기 capture 안에다가 불러올 변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아예 쓸 수 없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클로저를 만들 수 있고 모든 다른 함수들은 외부 변수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앞에 pure 키워드를 한번 붙였습니다. pure가 붙으면 이건 확실히 클로저 함수가 아닌 거고 없으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셈이죠. 당연히 뭐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와 클로저 함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클로저를 익혔다면 어렵지 않게 클로저가 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 그냥 다 클로저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클로저를 이해하려고 하면 개념 구분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보면 코드를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쉬운 언어가 있을 수 있고 코드를 처음 작성하기는 정말 쉬운데 그걸 읽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가 클로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코드를 처음 작성할 때는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되는 함수니까 일단 어떻게든 코드를 쓰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작성한 코드를 나중에 다시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함수가 클로저인지 아닌지 정확한 정보를 바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때 아무래도 좀 더 번거롭겠죠. 이런 맥락에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은 보면 처음에는 정말 쉬워 보이고 정말 바로바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스크립트 언어라고 사실 더 적은 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개념들은 다른 언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음 봤을 때 그런 게 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죠. 사실 끝까지 모르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면 클로저 이야기를 주변에서 어떤 식이든 들을 일이 생기고 듣고 나서도 뭐 계속 모른 채 하긴 좀 그렇니까 먼저 알아보긴 해야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클로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클로저에 대해 접할 때 개념은 알긴 알겠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 찝찝한 기분 그런 걸 좀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사실 클로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사실 Rust였는데요. 아름다운 언어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